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차 상태는 지금 보니까 공업사에 들어가봐야겠지만 엔진 미션 아주 되게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17만! 17만입니다 여러분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정에서 1톤 영업용도로 달려있는 차량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은 18년식 주행거리는 17만 킬로로 조금 주행거리가 조금 높긴 하지만 대신에 금액은 좀 저렴하죠 사실 보면 이런 차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안 팔릴 것 같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차 상태는 지금 보니까 공업사에 들어가봐야겠지만 엔진 미션 아주 되게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외관이야 당연히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차급이다 뭐 이렇게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올라가면 광택도 낼 거고 새롭게 도색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 보러 오신 분들은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도 화성 두 번째 충남 태안 세 번째 세종시까지 세다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성공률 100%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들 관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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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